동물 실험 자료는 쥐나 여러 가지 동물 이용해서 우리가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노출시켜서 거기서 동물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양, 이걸 무관찰 작용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생리적, 독성학적, 병리적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양, 을 발견하고 이 양을 사람에게 외삽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추정해서 사람에게도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양으로 환산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동물 실험자를 이용한 어떤 유해인자,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기준, 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안전하다고 얘기해지는 역치, 또 어떤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근거로 설정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단 상상을 해보십시오. 동물 실험 자료가 동물 실험 자료에 의해서 얻어진 양을, 안전하다고 얻어진 양을 불확실성을 고려해서도 사람에게 이렇게 대입하는 것, 또 이걸 외삽이라고 하는데 익스트라폴레이션, 외삽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안전을 확증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동물 실험 자료의 한계점을 열거해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걸 정리해 보면 일단 종간의 차이가 있죠. 동물 실험과 또 사람 간의 종간의 차이가 있다. 얘기했다는 불확실성, 우리가 확정하지 못하는 uncertainty가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 노동 현장 또 사람이 노출되는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데 동물 실험은 표준적이죠. 어떤 건강한 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하루 6시간, 8시간 노출되고 또 쉬었다가 또 그다음 노출되려고 이런데 실제 노동 현장에서 노출 시간은 8시간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실험 농도는 일정하지만 노동 현장에서 노출 농도 패턴은 다양합니다. 아주 고농도로 노출됐다, 저농도로 노출될 수도 있고 다양한 패턴이 있을 수 있죠. 또 저농도 장기간 노출 실험의 한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일종의 표준적인 실험입니다. 노출 기간, 또 노출 시간, 또 노출되는 농도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이 노출되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고 또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모든 안전한 양을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생식독성, 암 이런 것들이 오랜 동안 노출돼서 나타나는 건데 그 시간 동안에 동물 실험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노출 상황을 설정해서 동물 실험을 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 자료를 이용한 노출 기준이 거칠게, 반드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30, 40% 됩니다. 그런데 종간의 차이도 완벽하게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동물 실험 자료가 문헌에 하면 한 4,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 자료를 이용해서 노출 기준이 설정된 것이 약 30, 40%인데 이것보다 좀 더 증가될 수도 있고요. 그런 기준들이 사람을 보호하는 데 완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